8월 5일 월요일 부지런한 일꾼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7절 지성과 교육 역량을 발휘해 농사와 건축 및 기타 분야에서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인간이 유익을 얻도록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일꾼을 지켜줄 산물을 땅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다. 철저히 가꾼 땅에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식사를 마련해 주는 분이시다. 토지가 척박하다고 한탄하는 이가 많은데 만약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적절한 토양 관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훨씬 잘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경작하여 그 소출로 수입을 얻은 뒤에는 땅의 일부를 놀려두라. 그런 뒤 작물의 종류도 바꿔야 한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배울 점이 많다. 땅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돈 몇 푼 벌 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수천 수만 명이 땅에서 일하기를 바라신다. 땅이 제 힘을 발휘하도록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심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땅의 저주는 죄의 결과로 임했다. 그렇다고 죄를 더하여 저주를 키워야 한단 말인가? 무지가 해로운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게으른 종들의 게으른 습성 때문이다. 그러나 땅 속 깊은 곳에는 용감하고 꿋꿋하고 끈기있게 그 보물을 거두려는 이들을 위한 복이 숨겨져 있다. 이 일의 선교사가 되어 젊은이들과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방식을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15에서 327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7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최운성 조선희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전두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